드라마, 드라마, 사이코, 사이코 패스링 어깨 힘들어하는 거 봐요 이렇게 또 몰아가면 우리 연구 씨가 배우병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타임 치과하는 병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쿡키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네요 쿡키스가 뭐예요? 화제가 된 건 잘 모르겠는데 화제 됐죠 드라마는 또, 러브라인이 있으면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쿡키스? 코로 하는 건가? 쎄? 뭐지? 볼까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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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눈을 뜨고 키스하네요 어, 그랬네? 그만, 그만, 그만 이거 쿡키스요? 어? 아, 왜 쿡키스?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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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병원에서 무슨 짓입니까? 무슨 짓입니까? 아, 병원에서 무슨 짓입니까? 병원에서 무슨 짓입니까? 아픈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? 진짜 뭐 하냐? 뭐 하는 거야? 뭐 하냐? 환자보기분 애한테 뭐 하냐? 죄송해요 아, 그리고 우리 뱀뱀이가 아니, 얘 정확하게 봤는데 눈을 뜨고 키스하는 스타일이죠? 그냥 눈을 왜 뜨고 키스?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, 확실하게 봐야지 아니, 물은 다녀, 저것도 연계의 일부분인데 아니, 감정에 취해서 어 저거 본인 애드립입니까? 아니, 저거 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감독님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? 그럼요 감독님이 놀랐다던데?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왜 눈을 떠요? 왜, 왜, 왜요? 진영 씨, 진영 씨 왜 눈을 떠요? 제가 죄송해요 아니, 그런 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근데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요 순이랑 연습 많이 했어요 아, 그래요? 아, 잭순이랑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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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여줘요 잭순이랑 연습 많이 했어요? 보여주자, 보여주자 보여주자 아니, 나 환자 나 환자 아! 아! 못 보겠습니다 아! 잠깐만, 미안해 못 보겠습니다 잠깐만, 미안해 바슬린 좀 아! 못 보겠습니다 어, 진짜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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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잭순이가 해주네 역시 방송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가위바위바위바다 재밌을게 자, 리얼로 onnen 만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ungen 가위바위보 그럼 박진영이니까 큰 박진영이 맞는 거야. 자, 마크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있어. 오, 마크 동영아! 마크 동영아! 마크 동영아! 마크 동영아! 사실 지금 뱀뱀은 이미 태국 리더잖아요. 한국에서는 왜 제이비가 리더해야 되지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.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이비 리더 체제 안에서 어땠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유겸 어땠습니까? 그거 있어요. 기억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데뷔하고 초반에 샵에서 밥을 먹어요. 뭐가 있다고? 아, 좀 들어봅시다. 저희 밥을 먹고 있는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. 이렇게 나눠 먹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자기가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딱 하나를 제가 먹는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한 입만, 한 입만. 그럼 제가 시켜 먹든가, 그죠? 배고프면 시켜 먹지. 근데 그거는 리더 떠나서 그냥 친구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. 유겸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겸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. 유겸이가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니고 좀 예민하다 싶기는 해요. 너는 너무 소심한 것 같은데? 소심이, 소심이. 한 입도 못 주니? 네가 제일 불만 많았을 때 보고 있는 제일 불만 많았을 때 보고 있는 뱀뱀이 제일 싫어했던 내용. 이제 들어보려고요. 자, 얘기하세요. 근데 뱀뱀도 그거 있었지 않았어? 그 국물? 아, 맞아. 얘네도 음식이에요. 어묵 국물 때문에. 어묵 국물. 왜요? 뱀뱀이 같이 마셨던 거랑 음료수 같은 게 입대는 걸 안 좋아해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둘 다 다릅니다. 맞아, 맞아. 그럴 수 있어요.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재범이 형이 형 나 이거 좀 안 좋아해 이래가지고 아, 그래 알겠어 이렇게 입을 떼고 마셨는데 제가 한 분은 이제 국물 먹는데 내가 옆에다 같이 먹게 이랬는데 근데 저는 오케이 하더라고요. 어? 진짜, 진짜 빈지 형 사겠어. 97라인 때문에? 빈지 때문에? 빈지 때문에? 못 살겠다 진짜. 이게 겹치합니다. 겹라인이 아니면 힘드네. 아, 힘드네. 힘드네. 완전 데뷔 초 때예요 나. 데뷔 초 때, 요즘 지나가는 일이니까. 데뷔 초 때는 아직 막 이런 거 안 되는데 데뷔 초 때, 요즘엔 요즘엔 상관없잖아요. 형제. 네? 재범이, 재범이 뭐 좋아요? 막 잘 때 다리 올리는 거 막 불편했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? 막 잘 때 다리 올리는 거 막 불편했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? 사실 둘은 진짜 유경아. 야, 유경이 다한다. 너 진짜 아아, 아아. 근데 왜 이래? 딱 지갑을 하냐고, 지갑이. 아, 뻗히면서 그래. 아, 삐질 것 같아. 너무 삐질 것 같아. 지금부터 그렇네. 아, 진짜. 할 때를 모르고 하는 거잖아. 고마워, 고마워. 여기 다 봐주고 있냐고. 아무것도 아닐니래. 네, 다리 올리고 잘 수 있어요. 아, 맞봤어, 맞봤어. 맞은 봤습니다. 맞봤어. 이거 너무 어렵다.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. 안 되죠. 안 돼요, 아예? 대면 인정. 아, 그래요? 아, 인담 했죠? 잡도가 맞았다. 입들을 맞았네. 재범이 형! 재범이 형 보여줘. 재범이 형 진짜 한 번에 성공한 것 같아. 재범이 형 진짜 한 번에 성공한 것 같아. 이런 기술은 얘 위에서 어퍼스트로퍼인가요? 아,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. 영재, 뭐라도 해야 돼요. 아, 꿀 멋있어. 아, 꿀 멋있어. 너무 슬퍼, 너무 슬퍼. 너무 슬퍼. 자, 잠시만요. 여러분들, 잠시만요. 미리 팀을 드리자면, 보고 입을 닫으면 됐습니다. 아, 이미 튈 때. 네. 영재, 깜짝 놀랐어. 영재, 깜짝 놀랐어. 안 돼. 영재, 깜짝 놀랐어. 제발요. 이거 승무원입니다. 이거 자존심 대결이에요. 한 번에 한 사람이 있어요? 한 번은 아니죠. 몬스타엑스가 성공했었어요. 몬스타엑스가 성공했었어요.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양아치죠. 아, 네. 유겸이가 좀 그런 게 있네요. 네, 네, 네. 한 이 정도면 될까요? 네, 네. 빵이 다 튀어나오기만 하면 됩니다. 아, 아깝다. 닭도가 맞았다. 이거 이렇게 세워서 하면 안 돼요, 빵?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얘 왜 이래. 약간, 약간 까마귀 같지 않냐? 아, 뭐. 항상 여기에 어디 찍어야 돼? 좀 더 앞으로 가보는 건 어때? 약간만 더 앞으로. 약간만 더 앞으로. 약간만 더 앞으로. 아니, 꼭 그렇게까지 벌려야 돼? 지지세요, 지지. 아, 지지 않았나? 너무 빨랐어, 근데. 너무 빨랐어. 잭슨 할 것 같은데. 야, 우리 펜싱 국가, 중요 국가대표잖아. 일단 펜싱이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아, 혹시나 있어. 아! 진짜 아팠어. 아! 진짜 아팠어. 아팠어. 이해합니다. 이해합니다. 다른 분들도 그러셨거든요. 안 되면 짜증 나요. 자기 마음 같지 않거든요, 이게. 어? 아, 이건 다시? 성공이에요? 성공 맞아요? 제비 성공! 너무 빨라서 못 봤는데 저희는. 성공이에요? 성공. 첫 번째. 성공, 성공. 프라이 드시면 됩니다. 드디어 성공. 역시 큰 친구라. 라면. 하나 해내네. 마크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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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. 어우, 제비 맛있게 먹네. 맛있겠다. 여유 있어 보인다. 여러분들, 제이빈이 빨리 누구와 같이 먹길 바라고 있습니다. 우리도 가고 싶어요. 기다리고 있어요. 천천히 먹으면서. 그렇지. 잘생기. 이해해. 엘리스타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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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기한테 없는데. 방디 방디 방디. 진희 형이 배운데도 이렇게. 열심히. 배고 왔는데. 왜 이렇게. 열심히. 열심히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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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귀여워요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진희 형이. 아, 진희 형이. 아, 아, 진희 형이. 아, 오셨어요. 정말 군더더기 없는 퍼센트. 퍼쳤어, 퍼쳤어, 바로. 대박. FMS, FMS. 방금 배우 표정 맞죠? 하기 전에는 이따가 한 다음에. 빨라트. 자, 목방행 티켓슨 한 장 남았습니다. 여기에 운동 신경을. 새로운 방식이다. 야, 저 방식은 괜찮네. 괜찮네. 걸쳐서. 자, 잭슨. 아직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. 한 자리 남았거든요. 잭슨 봐봐. 칠스. 자, 라이징 스타. 이상하게 똑같은 게임인데도 영재할 때는 약간 조용해지지 않아. 형제 성공! 미디움 판독 결과 영재가 성공을 했습니다. 다리도 패션이잖아. 제이비볼. 왜 이렇게 떠가요? 제이비볼. 왜 이렇게 떠가요? 어, 얘 많이 떠는데?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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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제이비. 제이비. 활 이렇게 돼서. 지금 그거 알아요? 유겸이가 더 만만하게 봐요. 오오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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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 이상해. 이건 안 나갈 것 같아. 네, 네. 아, 용서 씁니다. 아까, 아까 이끌만 나가지. 죄송합니다.